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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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춘역 도착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 수록이 아닌가 눈이 한번 주세요. 아 좋네 여기 또 그치? 오늘 창업산 축산이잖아 여행은 여편에는 갈림포즈가 아니라 멸치에 맥주천이 달려 맞아요 갈림포즈 싸워있어 갈림포즈 힝힝힝 칼딱구게 에프터 레포스 와우 이거 지금 2대 얼마 안 저거? 그래 무슨 이렇게? 근데 얼마 안 있던 거야? 양치 기름을 안idos 나무 잡고, 팔, 앙구, 조슈아, 빡, 오십시오. 너무 올라가면 돼. 와, 진짜 오지마, 손으로! 미쳐라! 부c, 여기 가! 아이고, 나 지웠 kes one! 또 줘요! 와, 너 Außerdem! 와,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다 seo, 엄청 좋은데 오늘? 아, 너무 좋네요 아, 대단해! 대단한데요? 대단해?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 저 되게 이상한 게 있네. 힘든 만큼 멋있어. 누가 나오면 몰라 봐라. 너무 너무 좋겠네. 예쁘지 예쁘고. 힘들어도 짧게 올라가는 게 나아. 짧은 거 있으면 가면 돼. 내려갔으면. 이거 짧은 거 있으면 가면 돼. 이거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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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멋지죠. 다 막상 끝내주네. 아 나 막상 끝내주네. 그냥 할 때 못uter 자, 그냥 구입해 애호등학교 오, 많이 하세요 사실 무통만 찍고 와도 대충 못 찍고 다 다시 한 번 근데 대충 못 찍고 다른 사람은 두 개 다 간 거야 아, 대충 못 찍지 아주 매력적인 삶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다 나 욕은 게 아니고 뭐 보자꺼 다 왔나? 다 왔나? 일단 단단하네 안 줄이네 이걸 왜 이래? 나 흥인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 아, 흥인 거 아니야? 이제 드디어 카메라에 비추네요 오늘 날씨가 엄청 괜찮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 Б rouge 고마워 뭐 가 Almost 서비스로 동주소 아이고 뭐야? 욕내줘구만 포키이구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이제 180m 공상 다 왔습니다 다시죠 다 시작 용화봉 여기로 밥 먹는 건가? 네 저 용화봉 인증하러 갑시다 아 오늘 드시는 거예요? 아, 간식이구나 맛있겠다 왜 갑자기 정상에서 사장일이야 어? 정말 없네 용화봉 왔으면 사이 한번 찍어줘야겠습니까? 네 아 아 아 아 아 сти 아 공화공에서 또 만난 얘기에요 여기 손이 잔고 창문이 이렇게 빗네 아 감사합니다 invasion 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333 계단 이거 쭉 가서 나갑니다 이제 덥죠? 그래서 계속 가고, 여기가 너무 많아요 저한테 다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먹으면 좋겠어요 남은 바지 자체차이 또 이곳으로 diverse 우리 이제 그만 이상하거든요. 바로. 얘가 찍어준다고 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이게 포콘인가? 아니, 아기 멋있어. 이게 포콘 아니지. 와, 고마워. 와, 고마워. 와, 고마워. 와, 고마워. 와, 고마워. 와, 고마워. anybody, anybody? 와, 고마워. 와, 고마워. 진짜 뭐죠? Q. 고맙습니다. 물이 비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번 주 강요일도 비 온다는 것도 비 안 나왔어요. 비가 많이 나왔어요. 물이 너무 좋았어요. 물이 정리로 막 달려있어요. 비올 때 정말 안 나왔어요. 물을 해 주세요. 고마워. 여기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경기도 최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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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났을 했을거에요 그래서 너무 입맛이 너무 좋아서 골라주면 생일났을 했을거에요 예를 들어 여 melod한 사람은 막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